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간스포츠입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수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가 순수하지 않으면 평생을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씁쓸한 마음이 들고 때론 화가 나게 되죠. 아쉽게도 사이클은 약물 도핑에 있어서 최첨단을 달리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의 긴 역사 동안 정말 많은 도핑 스캔들이 있었지만 혀를 내두를 정도의 도핑사건은 대부분 사이클 종목에서 일어났죠. 이번에는 사이클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도핑 스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심슨의 죽음 1967년 뚜르드 프랑스 13번째 스테이지는 악명높은 산악코스 몸빵또를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톰 심슨은 선두권에서 멀지 않은 순이었고 그날의 몸빵또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스테이지였죠. 몸빵또 정상을 향해 달리던 그는 정상에서 1km 남은 지점에서 심하게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나를 다시 자전거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지만 얼마 못가서 길가에 쓰러져 이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톰 심슨의 사망 원인은 일사병과 암페타민이었습니다. 그가 몸빵또를 오르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그의 혈액에서 알코올과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수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물을 복용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이 암페타민이었죠.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 자크 앙크틸은 뚜르드 프랑스에서는 물만 마시면서 달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도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1967년 IOC 임무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68년 멕시코올림픽부터 도핑검사가 도입되게 됩니다. EPO의 출연 1994년 아르덴 클래식 중 하나인 라 플래시 왈롱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덴 클래식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야 되는 시합인데 이태리 명문 사이클 팀 개비스 발란에서 3명의 선수가 어택을 하면서 브레이크어웨이를 형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로톤에서 잠깐 거리를 벌린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후반에 모조리 잡혀야 정상인데 이 3명의 선수는 거의 90km가 넘는 거리를 독주하고 나란히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한 팀에 3명의 선수가 나란히 1,2,3등을 하게 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게다가 그날 시합에 들어온 1등부터 10등까지 10위권 선수 중 8명이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조직위원회에서는 개비스 발랑팀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팀 닥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P.O. 그거 별거 아닙니다. 쓰기 나름이죠. 오렌지 주스도 하루에 10리터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이 위사가 바로 램스 암스트롱이 주 고객이었던 미켈레 페라리입니다. 1980년대 후반 무려 18명의 사이클 선수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클계가 발칵 뒤집혀게 되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E.P.O. 복용과 관련된 의심을 받았고 실제로 의사들에게 E.P.O라는 약물이 선수들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P.O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호르몬이며 최대 산소 섭취량 VO2맥스를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지구력이 매우 중요한 사이클 선수에게 이보다 좋은 약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E.P.O라는 약물도 1990년대 초반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되었지만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약물이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비싼 약물이었기 때문에 개인 단위 선수가 일탈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팀 단위, 심지어 국가 단위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페스티나 도핑 스캔들 1998년 뚜르드 프랑스 대회 중에 페스티나 팀 관계자가 금지 약물을 수송하던 중에 프랑스 경찰에게 단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적발된 약물 앰플이 400개에 달했는데 문제는 이 약물이 페스티나 팀만 쓸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혀짐으로써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1998년 뚜르드 프랑스 경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약물로 적발된 선수들은 많았지만 유독 1998년 그 해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뚜르드 프랑스 경기 내내 약물로 적발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약물은 잔뜩 나왔고 그것도 개개인이 쓸 단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약물이 적발되었지만 아무도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가 없었다는 상황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팀 감독은 경찰에게 자전거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고 털어놨고 그 약물이 바로 이전에 언급한 EPO라는 약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EPO 약물을 적발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에 들어와서야 혈액을 통해 다시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1998년 뚜르드 프랑스 1등부터 10등까지 10명 중 마르코판타니와 얀율리힐을 포함한 8명의 혈액에서 EPO가 적발되면서 아주 개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 스포츠협회나 주최측의 사건을 맡기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올림픽기구 IOC나 각 나라의 협회 각 스포츠협회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세계 반도핑기구 WADA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푸에르투 사건 2000년대 초반 사이클계의 최강팀은 바로 이태리의 마페이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사이클팀답게 각가지 약물과 도핑방법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팀이었고 거의 모든 선수가 조직적으로 EPO를 복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폰서였던 마페이가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게 되자 결국 스폰을 철회하게 되었고 그 당시 서브스폰이었던 퀵스텝이 메인으로 올라오면서 지금의 퀵스텝팀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팀에게는 당시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는데 바로 켈메 코스타블랑카였습니다. 켈메팀에 있던 헬수스 만자노라는 사이클 선수는 2004년 3월 스페인 신문과 인터뷰에서 켈메팀의 조직적인 혈액 도핑과 약물 복용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켈메팀은 극구 부인했지만 헬수스 만자노가 팀에 있었던 2003년경 팀 닥터를 맡았던 에페미아노 푸엔테와 월터 비루 알페르도 코도바 3명에 대해 집중조사했고 그중 알페르도 코도바는 2004년에는 리버티 세그로스 팀에 있었죠. 2006년 5월 불똥은 알페르토 코도바가 있던 리버티 세그로스까지 튀었고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도핑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스페인 경찰은 작전명 오퍼레이션 푸에르토 대대적인 도핑 토벌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페인 경찰들의 치열한 조작 끝에 켈메팀, 리버티 세그로스 팀의 닥터들과 선수들이 무더기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팀 닥터를 수사하던 중에 닥터 푸엔테의 집에서 수천개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100개가 넘는 혈약팩 등등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거의 60명에 가까운 사이클 선수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하다보니 사이클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와 테니스 선수들까지 얽혀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스페인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랜드 투어에 참가하는 22개의 팀 중에 무려 11개의 팀이 이 도핑 사건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수많은 스폰서들이 스폰을 관뒀으며 알베르토 콘타드로나 알레한드로 발베르드 이밤 바소나 마르코 판타니 마리오 치폴리니 등등 사이클계의 영웅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조사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기의 도핑 스캔들 마지막으로 사이클에서 도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뚜르드 프랑스를 7번 우승한 사이클 형제 랜스 암스트롱은 글자 그대로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랜스 암스트롱의 동료이자 2006년 뚜르드 프랑스의 우승자인 플로이드 랜디스가 약물 복용으로 적발당하면서 우승 성적을 박탈당하자 그동안 있었던 도핑 사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랜스 암스트롱의 다른 동료들도 그의 도핑 사실을 증언하면서 랜스 암스트롱의 도핑 사건을 세기의 도핑 스캔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덕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안되는데 말이죠. 랜스 암스트롱의 도핑 스캔들은 기존에 있었던 도핑 사건들과 차원이 다른 스캔들이었고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어두운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파장 역시 어마어마했죠. 2013년 오프라 윈프리쇼에 나와 도핑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많은 팬들과 스폰서들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고 뚜르드 프랑스는 뚜르드 도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나는 것이 2012년 라보뱅크 팀에서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에셀을 라보뱅크 에디션으로 뽑아놔서 야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해에 겨울 라보뱅크가 이딴 더러운 스포츠에는 다시 스폰하네 하면서 십수년간 이어오던 스폰을 철회했고 라보뱅크 팀은 그 다음에 블랑코라는 팀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랑코의 뜻은 화이트 즉 스폰 없이 경기를 뛰어야 했던 것이죠. 그 팀이 다행히 다시 스폰을 구한 게 로또 윤보 지금의 로또 비스마입니다. 이렇듯 랜스 안스트롱의 도핑 스캔들은 스포츠계에 몸 담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사이클팬뿐만 아니라 스포츠팬들 모두가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랜스 안스트롱은 각종 소송과 벌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했었는데요. 약 300억에 가까운 돈을 소송과 벌금으로 이루면서 파산을 준비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벤처 투자자인 크리스 사카에게 10만불 약 1억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어디다 투자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맡겨놨던 것이 주로 트위터와 차량 공유업체 우버에게 투자가 되었고 그 투자가 2018년 12월 말 5천만 달러 약 560억이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 갑자기 열받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